배신자씨 왜 공대생 채널 안 보고 게릴라 데이트 보이시죠? 적폐 세력이시네요 당신 그게 훨씬 재미 크다 솔직히 그건 인정하잖아요 솔직히 그건 인정하는데 그게 팩도로 호드로팬시면 어떡합니까? 여러분 이제 고생하셨잖아요 추석이라서 또 우리 내려왔잖아요 고생했습니다 서울에서 또 이제 내려오면 또 힐링의 타임 아닙니까? 제가 오늘은 공PD씨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먹어 본 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고기 해드릴 거예요 무슨 거니? 소뚜껑 삼겹살 먹어 보셨어요? 아 왜? 소뚜껑 삼겹살 진짜 맛있다고 그냥 어느 나라산 싸구려 고기 데리고 와도 진짜 맛있어요 아 장담합니까? 진짜 맛있어요 지금 되게 배고프거든요? 제가 공PD님 그냥 환장하고 눈 뒤집어져서 먹게 해드릴게요 오늘 특별 사장님이 해주시는 특별 보양식 요거 먹고 또 일 열심히 해야 되니까 오케이 갑시다 소뚜껑 삼겹살 오늘 막 해준다 막 아 근데 왜 이렇게 굳이 힘들게 먹죠? 아 이렇게 해야 맛있다 하니까 불판에 가스레인지 굽는 거랑 또 이런 데 굽는 거랑 달라요 아 그래 참 정말 불판 이거 또 설거지는 누가 해요? 니가 해야지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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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얽 신발은 또 왜 짝책이에요? 아이 네 고개 안 꿔줘 아 미안 깨끗하게 씻어야 병원에 안 가요 아 진짜 약간 믿음이 안 가야죠 고개 한번 구워 먹는 게 예산일이 아니네 깨끗이 닦아 이래 다음번에 잘 반하라 잘 반하라 왜 가노 다음번에 또 여자친구랑 쓰어 먹을 수도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먹을까 생각해 식당 가서 먹자고 할 거예요 아 아니다 여자친구도 감동한다 아이고 내 남자친구가 나를 위해 나 이런 경험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이런 걸 해주네 하면서 기름을 싹 부어 기름 싹 부어갖고 소리 따위가 이런 걸로 싹 닦아줘 오래 해야 당신이 철을 덜 먹습니다 또 이상우 빼와갖고 괜히 실험 상대로 쓰는 거죠 고기 딱 올리는 순간 김치 빡 야아 그거거든 여러분들도 여기 잘 봐놔요 나중에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김 미리 해줘야 될까 빨리 불쏘시게 모아가지고 불 붙여야 되니까 네 불쏘시게 가지러 갑시다 그것도 같이 당연하지 이건 같이 만난 거지 네가 해주는 게 아니라 아니지 내가 방법을 다 알아왔으니까 너무 잘하는 느낌인데 봐봐 봐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거 불 붙이면 그냥 호롤롤롤롤롤롤 타거든 이런 거 서로 좀 주고 와요 알겠습니다 이거 아무 거 다 뽑아도 돼요? 뽑지 말고 주워 오라고요 이거요 이거 한 불 붙여볼래요 내가 이거 오늘 안에 불 붙여서 다 태우면 내가 만 원 줄게 형 이거 나 잘하놈 나 불쏘시게 준비가 다 됐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요 나무 이렇게 모아놓은 거 있잖아 요거 이제 불 붙이게 불 붙이고 요거 올리면 되는 거라 이제 또 채소 뜯어야될까요? 천하 이래봐 시골에서 막 풀 뜯어 먹으면은 여기 있는 거 뜯게요 이래봐 자연에 있는 거 해무야될까 아이가 이 것도 아니잖아요 뜨지 마요 우리 할매 거다 요것도 맛있거든 자 내가 또 체력이 계속 또 여기 보시면은 또 우리 할머니가 직접 담근 된장 간장 고추장 이렇게 리스트 요런 걸로 해 먹어야 맛있지 않겠지 아 이게 간장이고 그럼 안 믿 아 요게도 된잖아요 그러면 안아 우와 바로 팍 붙어요 이런 거는 팍팍팍팍 이렇게 붙여놓고 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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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잘한다 도와줄게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더 빠르게 좋아 좋아 더 빠르게 승주씨 고깃집 갔으면은 고기 남았어요 죄송한데 이렇게 해먹는 매력이에요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네 숯브라이가 해준 거예요 그쵸 따시다 진짜 한겨울에 딱 불 피워놓고 자 이제 우리 아까 준비해놓은 솥 있지 않습니까 솥을 올려줘요 형 자 요렇게 이제 고깃국을 준비가 완성됐다 이 말입니다 계란 하나 한번 풀어보자 계란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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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10초만 해 자 이제 고기 한번 굽어봅시다 올라갑니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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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 이 소리지 자 한번 뒤집어봐 아 근데 고기는 한번만 뒤집어야 되는데 충분하다 우와 어떻게 이렇게 돼 너 충분하다 우와 아 아 눈 아파 아 일단 우리 화생방 미리 체험이다 눈도고 있으라 빨리 빨리 우리 눈이 나란히 굽네가야 되는데 야 비빔 비웃는다 할 수 있다 아 나 운다 아 비빔이 지금 뭐 하시죠? 네? 너 배고파요 그것도 언제 들고 오셨죠? 마시멜로 뭐 하죠? 네 잘생긴다 자 이제 하이라이트 갑니다 모든 뚜껑 삼겹살의 완성은 뭐다? 김치다 김치다 이거 아닙니까 이 맛이거든요 뿌리 야 이거 통째로 구워도 되나? 통째로 구워도 돼요? 우와 아 먹자 아 먹자 이렇게 공PD님을 위해서도 제가 진짜 뚜껑 삼겹살을 딱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김치에다가 딱 싸가지고 맛있게 한 입 먹어보려고 나부터 먹을게 오 어때요? 우와 어때요? 좀 달라요? 응 먹어봐 먹어 백질질 도전한 보람이 있네 보람이 있다니까 보람큐브 약간 샘핀성인 것 같다 응 따 보이십니까? 밥은요? 아 밥은 안 넣어요 쌈에 밥은 사치거든요 즉의 백입이 미쳤군요 응. 요새는 또 이래 먹는 게 좋은 사람인데. 투쌈! 투쌈! 아니다. 근데 그렇게 먹으면 내가 고기를 먹는 건지 깻잎을 먹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. 고기는 말이죠. 쇼맨 집이에요. 이렇게 딱 펼쳐가지고 내가 지금 고기를 먹고 있다. 이런 느낌 입 앞에서 싸는 거 입 앞에서. 맛이 들었어, 이게. 근데 그냥 가끔은 기분 내려고 해서 먹으면 좋겠다. 좀 힘들지만. 아니? 사 먹자. 눈물 샤워, 땀 샤워야. 진짜 내가 오랜만에 웬만한 진짜 슬픈 일 없으면 이래 울진 않겠거든. 야! 어? 니 이거 투쿵인데 이거 먹으면 어떡하나, 지금? 어?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, 삼겹살. 아니 제 거에요, 그거는. 뭐 끓으면 그런 거 못돼. 안 돼. 저도 먹었대. 안 돼, 안 돼. 야, 마누라 살 찐다. 이런 거 먹으면 없잖아. 야! 점심 안 드셨어, 아까 점심 드시더만. 많이 먹었잖아. 응? 밥은 밥이고 삼겹살은 삼겹살이지. 아까 엄마, 아빠 밥 먹을 때 내가 이거 구워 먹으려고 꾹 참았는데, 촬영이 하나. 음! 쌍안이 사줄까요? 이래 딱 해갖고 쌍안을 딱 해갖고 하나 딱 해갖고 노래가 바위바위보! 바위바위보! 전사람! 가위바위보! 전사람! 전사람! 뭐, 살찐다 아이가, 전사람! 난 김치는 먹어도 돼지. 잠깐, 이 김치는 돼지고기가 비교해져 있어서 저거 먹으라고. 아이다. 이런 거는 하나 뜯어 먹어도 된다. 이후에 밥 사구라. 아니 통풍 걸린 사람도 삼겹살을 갖고 나아악!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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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넌 우리의 희망이야. 응! 니가 대장이 되면 니가 지금 안 된다. 야야야야! 아 죄송합니다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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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차라리 내가 살찌고 말지. 야야! 또 통풍이다. 또 통풍! 또 통풍! 안 돼 안 돼! 통풍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려면은 응. 삼겹살도 안 먹고, 치킨도 안 먹고 응. 그러면 되거든? 근데 삼겹살 안 먹고, 치킨 안 먹고, 통풍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면은 응. 사는 게 의미가 없어. 아직 살만하구나. 아 안 먹을게 안 먹을게 먹어라. 아 생각 잘했다. 아니 고기 좀 덜 올게요. 그래. 고기 다 건져 왔다. 니는 저거 먹으라 김치. 내가 김치, 김치. 김치 마이모. 나 진짜 이 정도면 다리 밑에서 죽은 거 맞다니까. 야 너 고기 아이가? 아니다 아니다 고기 없다. 야 고기. 고기 없다 고기 없다! 고기 없다 고기! 고기 없다 고기! 고기 없다! 고기 없다! 고기. 먹으면 안 된다. 김치라니까? 고기 없다. 에이 나 없다! 이리 와! 변수야. 엄마가 쌈하면 사줄게. 김치 까만 부분. 김치 하얀 부분. 이렇게 먹으면 삼겹살 느낌 난다. 그리고 밥 조금. 삼겹살 밥 먹으면 된다더라. 그래가고 이렇게 딱 써. 이렇게. 삼겹살 먹으면 삼겹살 느낌 난다. 아니 전에 먹으면 삼겹살 느낌 난다. 야 야 야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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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세 명이가 진짜 못 듣겠다. 맛있게 드세요. 맛있다. 아 맛있게 드세요. 드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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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세요. No. 김치 먹을게. 뭘 그래 그래 놀라갈거야. 내가 다 사고 내가 다 구웠는데. 잘했다. 진짜 고생하면서 구웠거든요. 막 눈물 다 흘리고 콧물 다 흘리고. 끝만. 엔딩 촬영이니까 마지막으로 딱 한입만 먹고 이제 끝납시다. 네 엔딩. 엔딩용 고기 커팅식이 있겠습니다. 딴. 따. 자 그럼 한 점씩 들어보시죠. 자 어쨌든 오늘은 공피디랑 이렇게 엄마 아빠랑 맛있게 콕두콩 삼겹살 한번 구워 먹어봤는데 정말 재밌어 구워 안타매게 돼. 아하아아아아아아아아ㅋㅋㅋㅋ 사실 연주자들 stub고 나 도대체 그래 나도 나 책물거지 한입만~~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